와 이렇게 예쁜 다연 도연이를 키운 부모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군요. 부군요. 김봉곤 훈장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훈장님보다 다연이 도연이 아버님이 더 익숙하시죠.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다연이 아버지. 다연이 아빠. 정말로 훈장님은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또 도연이 아빠 이라는데 저 이제 훈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연아 너 뺏어갔어. 아이고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늘 든든히 곁에 있어주니 다연이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약간 예의도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예의를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보기보다 정말 귀여우시고 그건 그래. 이제 인정을 하십니다. 귀여우시고 그리고 또 무서우실 때는 엄청 엄하세요. 그래서 정말 극명하게 갈리십니다. 아 호불호가 강하군요 아버지가. 아 그런 사람이요. 아이고. 그러다 입에는 그냥 꼬리뚝 아주 그냥 이뻐서. 그렇죠. 그런데 자식 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어요 훈장님. 저는 한 30여 년간 훈장을 하는 직업 교육인이고 그래서 이제 내 딸이나 뭐 남의 딸이나 이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깨가 넷을 키우려다 보니까 조금 무겁습니다. 예전에 왜 100대 명산 프로젝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등반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100대 명산은 18년도부터 한 거거든요. 10년 계획으로 1년에 10개씩 올라가는 거. 10년이면 다현이가 아마 고3때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고 멋진 산 100개를 완주하는 거예요. 정상까지. 그리고 그 산에서 또 노래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도 받고. 그렇습니다. 곰 3마리가 이런 노래도 동요도 하고. 이리 오너라 업구 놀자. 이리 뭐 소리 연습도 하고 목도 튀고 폐활량도 늘리고 건강에도 좋고 대한민국 산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정말 큰 인물로 키우고 있는 김봉곤 훈장님입니다. 앞으로 이 김다현 양이 갈 길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기 경남 하동에 좋은 거 생겼다면서요. 다현 양. 네. 청학동이 있는 경남 하동에 김다현 길이 생겼어요. 김다현 길이? 김강석 거리, 송해공원 이렇게처럼? 네. 벌써 얼마 안 됐는데 1주년이 1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팬님들이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제 길이 생겼다는 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가수, 어떤 김다현이 되고 싶으세요? 한국에서 이제 트로트를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이제 BTS 오빠들처럼. BTS 오빠. 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트로트도 알리고 국악도 알리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현 양 응원하도록 할게요. 미리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현 양이야말로 용기 있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오єooked 좋습니다. 그리고 9 chairman에서 한 시간이에요 나이든